오색연등이 끝없이 펼쳐집니다. 계단과 광장에는 연등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. 삼광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연등축제를 엽니다. 올해는 각양각색의 4만여 개 연등으로 사찰 일대가 꾸며졌습니다. 봉축전야 점등대법회와 봉축법요식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합니다. 삼광사에서 연등터널이 장관을 이룬다면 송상현 광장에서는 석탑과 전통춤, 해태상 등 다양한 모양의 연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부산 불교연합회는 오는 12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연등축제를 엽니다. 축제 기간 특설무대에서는 전통 무료체험과 공연이 열리고 12일 오후에는 무차 만발 공양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비빔밥을 나눠줄 예정입니다. 부처님 오신 날 전국 23개의 사찰에서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진행됩니다. 한편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 전역의 사찰에서 법요식이 거행됩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지안입니다. MBC 뉴스 박지안입니다.